지난 시간에 했는데 강의 끝나고 보니까 설명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도표도 하나 더 만들어서 말로만 대충하고 지나간 부분을 도표로 좀 설명드리면서 재미난 얘기들 좀 더 말씀드리고 또 지나갈게요 이 도표 하나 보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랑은 다른데 제가 늘 강조해온 성부, 성자, 예수님은 이런 삼위일체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성부와 성자가 원래 하나이듯이 우리 성도도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 이 셋이 하나가 돼야 된다 삼위일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만 생각하고 막 위라는 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셋이 하나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이 셋이 세 자리가 또 서로 하나로 통합니다 여기서 삼위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부 이게 불교에도 있죠 이런 게 아 잘못 썼어 불교에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법신불 외당되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스승님인 성자는 부처님 따라가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승이죠 불법승이 하나다 이거 삼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보물 이 기독교의 삼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부 성령은 이제 성부 쪽에 넣어야죠 왜냐하면 성부의 영이니까 성부, 성자, 성도 그럴 때 우리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성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성도를 세인트라고 불러요 세인트 성자예요 성자 한 명 한 명 말할 때는 성자예요 무리로 성도 무리도 자 써서 성도 성자들의 무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성자예요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 자자가 아니라 놈 자자 써서 성자가 된 거예요 성스러운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아들 자자랑도 통하죠 왜 우리도 형제니까 근데 이제 위격을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는 진정한 아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들 근데 이제 형제들 그 이제 마지를 따라 배우려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형제들 온전한 아들 노릇은 못 하니까 우리가 부부는 닮았으니까 성자 정도로 하자고 이해되시죠 성도 왜 성인 성자로 하나로 통하냐 이 하나 셋이 다 하나로 뭐로 통해요 다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성부의 성령이 임해 있는 게 성자와 성도 마음 안에 임해서 성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를 애고가 성스러운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 내변에 임해 계신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성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성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우리의 영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의 혼과 육이 성령 믿고 까부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 감정 수많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우리 마음을 물들이고 우리 육신을 운영하고 하는 게 다 이 영에 근거한 건데 우리 영이 뭐냐 알고 보니 성령이더라구요 다 성령에서 우리가 힘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에서 다 기운 받고 지혜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도 권능도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성도 그러면 성도에는 지금 여러 단계가 있겠죠 칭의, 성령만 깨달은 양반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신 양반, 칭의 아무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의로워졌죠 칭의, 성화 이 성령 따라서 혼까지 정화된 양반 성화, 영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으로 대표하고 있죠 흰옷까지 입었다 그러면 이게요 영적인 육신까지 얻었다 합니다 그러면 영주권 딱 하느님이 알차게 뽑아서 쓰시는 것 같아요 칭의 하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영주권, 천국에 영주권 얻은 겁니다 천국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 있으면 천국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 말씀까지 잘 들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도 시민권자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흰옷 입었다 하는 게 영화까지 영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흰옷이 상징하는 건 영광스러워졌다는 건데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뜻이 있어요 왕의 건세를 누린다 원래 이 마태복음 보면요 시비사도들한테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할 수 있다 나랑 같이 그렇죠? 이게 이제 확대돼서 모든 성도들이 다 사실은 왕노릇 할 수 있죠 왜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인데 천국의 수도가 새 에루살렘이 지상에 강림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인데 천국의 수도는 그대로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개념에 유대인들 개념에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이게 왕노릇입니다 제사장이 돼서 일반 성도도 성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출입할 수 있고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건요 이게 또 왕노릇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드릴 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볼 때 12사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는 12사도들한테 사실 더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확장시켜서 얘기할 때는 12사도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새 에루살렘에 내려올 때 보면요 그 새 에루살렘에 12사도 이름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요 좀 더 권세가 달라요 예수님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 내각은 12사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왠지 여러분들은 시민이지 않을까요 근데 시민도 이미 왕노릇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 왕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왕노릇과 또 12사도의 왕노릇과 또 이 성도들의 왕노릇이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다 같이 왕노릇한다 이게 영화니까 제가 왕노릇한다는 거를 통치권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게 근거해서 권세죠 엄청난 권세가 허락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름 주인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렇게 지금 이 성도가 성도의 길이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림은 요 뒤에 보시면 3페이지에 잘 있습니다 성령이 성령이 지금 성령을 각성하는 게 성령이 우리 내면에 안착한 게 칭의이고요 한문도 있죠 의로운 존재로 일컬어짐 이런 소리고 하느님 자녀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음 이런 뜻이겠죠 칭의 무죄선언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선언 났다는 게 칭의인데 좀 더 풀어보면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느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선언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화까지도 나아가시면 여러분 혼의 성화입니다 혼이 닦여서 성화에 나아가게 되고 육의 영생을 얻게 되면 영화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죠 제가 성경 신약 신약 전체를 관통해서 이 논리가 먹히나 안 먹히나 미리 다 조사해봐서 다 먹힌다는 걸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약 어디를 펴서 보셔도 이 논리에 맞게 다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그건 장담 드리고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성도가 돼서 저게 완성이 되면 영혼 육이 온전해지면 지금 이 영화가 그러면 왕 노릇이니까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지가 있겠죠 이거를 카톨릭에서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갖다 씁니다 완덕 덕이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경지에요 완덕은 영화 얻었다고 완덕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또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천국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경지에 갈 때까지 충만해져라 하는 그 말을 지금 무시하시는 거죠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할래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온전해져라 근데 그냥 내린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냐면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 들어요 온전해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온전의 끝은 없죠 더 노력해야죠 더 노력해야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읽어내셔야 되니까 제가 좀 부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붙이는 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제가 계속 보강해드리는 영화에서 끝인가 온전해져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완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져야 됩니다 원래는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야 되고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해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인간 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 중에 누구를 롤모델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같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지금 불법승에서도 부처랑 승의 차이는 뭡니까 진리를 온전하게 구현하신 분 온전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단 단 이분들도 자신들 안에서 불성과 진리를 찾은 양반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보물이 들어가죠 그냥 머리 깎거나 출가했으니까 승려니까 나한테 귀하라 안 됩니다 불경에서는 철저히 금해요 대승불교에서는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여기 삼보의 승려로 들어가려는 아시겠죠? 일지보살 이상 아니면 최소 일주 이상 참나 안주는 해야 되고 나아가서 제대로 된 견성을 해야 되고 초견성이죠 초견성을 하건 제대로 된 견성을 하건 해야 돼요 재밌죠 칭의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초견성이에요 성화가 견성을 제대로 한 경지 영화는 법신의 몸인 의성신을 놔둘 수 있는 경우 초견성 견성 의성신 이렇게 이해하면 법신의 몸이에요 의성신이라는 건 불성의 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의성신을 얻었다 그러면 이지보살에 해당됩니다 재미있죠? 재미있죠 하는 부분이 교회분들이 제 강의 듣다가 이런 부분이 힘드신 부분이죠 잘 가다가 갑자기 일지, 일주 이런 거 나올 때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번 일주일지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강의 몇 강만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입에서 교회 모태신앙인 입에서 일주가 칭의야 일주가 초견성이래 이런 말 곧 나옵니다 방언 터집니다 왜냐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분들도 좀 들으세요 여러분 재밌어져요 불교 분들도 기독교 강의 듣다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제 강의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기독교 분이 또 불교 강의를 듣게 돼요 그래서 불교 분 입에서 나무 관세형 모살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게 재미있어요 우리 예수불 하는 또 나무 예수불 하는 나무 지저스불 그럴까요 나무 지저스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재미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채우죠 성부에 상응하는 게 사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부의 작용이에요 사탄도 인간을 중생십에 묶어두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그런 영적 작용을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탐진치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또 프로그램이 있죠 보세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겠어요 침팬치를 만들었어요 침팬치가 어떤 존재겠어요 그 종의 특성이 있겠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라는 종자의 특성이 있겠죠 탐진치로 굴러가잖아요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설계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묶어두는 힘이 있겠죠 그 사실은 성령의 작용이에요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작용입니다 사탄 또한 그런데 이 사탄은 인간을 고등 침팬치로만 묶어두려고 해요 탐진치의 존재로만 묶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추구하려고 하면 막습니다 자꾸 여러분을 다시 탐진치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게 왜냐 하느님이 원래 그렇게 인간을 살으라고 설계를 해놨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만들어놓은 설계도죠 그게 사실은 이게 사탄의 작용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성부의 작용인데 사실은 이 역할이 인간을 사실은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에 이 사탄의 역할이 사실은 성부에 대응해서 이렇게 설정은 되지만 사실상 대응되는 서로 막 라이벌이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한테는 라이벌이 돼요 왜? 인간 내면에서는 그만큼 사탄의 힘이 세거든요 아시겠어요? 인간한테는 아버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의 이건 만든 어떤 아버지의 작품일 뿐인데 사탄 또한 이게 나한테 더 힘이 크지 아버지가 멀게 느낄 정도가 되니까 인간한테 문제가 된 거지 우주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하느님을 뒤적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인간의 영혼 안에서는요 인간의 탐진치의 나약한 영혼 안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무섭다 무섭다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성령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이렇게 무서운 작용에 의해서 이쪽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구현했다면 사탄의 뜻을 온전히 구현한 놈이 등장하겠죠 그게 이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항할급의 다크포스의 고단자예요 이쪽이 선한 포스면 어둠의 포스 쪽의 고단자 성도에 해당되는 어둠의 포스의 이 밑에 있는 선지자급들 여기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가짜 선지자들 이 앞제비들이죠 그럼 이쪽이 작은 짐승 지난번 등장했던 이쪽은 큰 짐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그런데 10개의 뿔이라는 걸 제가 여기다 추가로 넣어놨어요 10개의 뿔이요 원래 구약에서는 큰 짐승한테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머리가 7개는요 큰 짐승인 저 그리스도 간에 저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대를 이어서 저 그리스도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10개의 뿔들이 다 이 존재들이 큰 짐승의 왕 큰 짐승이 나라라면 큰 짐승이 나라라면 10개의 뿔이 왕이다 구약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요한의 계시록에서의 의미는 좀 달라요 요한은 다르게 해서 구약에서과 좀 다르게 해서 요한은 큰 짐승이 한 나라이자 저 그리스도라고 보고요 그 나라에 있는 10명의 왕이 있는데 이 7명도 또 왕이거든요 왕이 지금 두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를 저 그리스도의 계보로 보고 사도 요한의 입장입니다 10개의 뿔은요 이 큰 짐승의 왕이죠 이쪽이 저 그리스도면 도와가지고 하는 참모급으로 보는 거예요 참모급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왕로로 탄다 그래서 왕은 왕인데 이 존재들은 뭐에 해당되느냐 이쪽으로 치면 12사도에 해당 예수님의 수족들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수족들이 큰 짐승에 뿔이 10개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뿔 10개를 구약에서는 비슷한 짐승 얘기를 할 때 이 짐승 얘기의 원형은 구약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짐승 얘기할 때 그 뿔이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머리 7개가 7명의 왕이고 그래서 7명이 있었고 앞으로 나올 8명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할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고 이 10개의 뿔은 이 저 그리스도를 도와서 왕로로 타는 존재들이다 하니까 12사도급으로 본 거예요 사도 요한 구약이랑 살짝 달라지는 겁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요 구약 신약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탄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려는 최고의 소시오패스들이 등장하는데 이 나라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는 이 존재들이 지상에 있고 그 참모에 해당되는 12사도에 해당되는 수족들이 있고 또 더 악재비들로 작은 짐승들이 또 있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저 그리스도를 받들고 있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꼭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럿이 등장한다는 게 밑에 봐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못 읽어드려서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테니 믿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자꾸 나올 것이다 그 자들이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죠 그들은 거짓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거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게 큰 짐승이고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작은 짐승들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등장했다고 단순히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 등장했으면 한 명이겠지 이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거다 하느님이나 할 것 같은 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쪽도 다크포스 쪽에서 레벨이 있는 소시오패스들이라 신통을 부린다는 거예요 신통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우상승배와 물신승배로 끌고 가겠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우상승배죠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 거짓 신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질이죠 물신승배 물질이면 최고다는 쪽으로 가죠 요한계시록이 경고하고 있는 게 두 개입니다 정신적인 타락 정신적으로 다른 신을 모시는 거 첫째 두 번째 물질에 빠지는 쾌락에 빠지는 물신승배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이라고 하고요 음행 그러니까 이게 바람났다는 거죠 하느님 아닌 우리 인간을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들이 온전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면 이 인간들은 다 신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하면 또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이 또 신부가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자꾸 바람을 핀다는 건 다른 신을 모신다는 걸 말해요 그 음행과 물질적인 타락을 자꾸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돈 돈 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빠져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말세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니까 우리를 타락시키는 주된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는데 선봉에 선 친구들이 이 저 그리스도와 그 부하들인데 기적을 보여주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꼭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야말로 답을 갖고 있다면서 가짜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급의 기적을 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류에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인류의 영생의 문을 연 예수님의 최고의 중요한 기적이죠 인류도 다 같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직접 목도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예수님 본인은 진직 살아서 영생을 얻으셨지만 굳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그런 이벤트를 하신 건요 인류 모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 그리스도도 흉내를 내요 보세요 저기 13장 1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저 그리스도죠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개 달렸더라 그거는 12사도와 상응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7개더라 7개가 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안에서도 또 나뉘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개의 멸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 하느님을 모욕하는 그런 이름들이 써 있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중생들 사이에서 신을 부정하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남한 소리들이죠 신을 부정하고 물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에 음행도 들어있고 이런 물질적인 타락도 들어있죠 이렇게 끌고 가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친명적 상처가 났자 온 땅 이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줄 안 거예요 부활한 존재로 안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어? 이게 지금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부활을 했다 하는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적을 부활급의 기적을 보여주니까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랐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바다가 더 깊은 어둠이죠 큰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는 땅에 있는 또 수많은 인간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짐승이 나왔는데 얘는 뿔도 두 개고 더 약하죠 힘이 그리고 하는 짓이 뭐냐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는 그 일에 열중해가지고 치명적 상처가 나왔던 첫 번째 짐승 이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다 하고 따르라 하고 경배시키고 하는 사이비 종교 앞제비들입니다 아시겠죠? 앞에가 사이비 교주급이고요 교주급과 12사도급의 참모들까지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그 아래에 있는 또 이런 사탄의 수많은 성도들인 거죠 그 성도들이 등장해서 압제비가 돼서 경배하게 하는 거죠 수많은 성도나 사도들이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아주 수족급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성도와 사도들이 또 있겠죠 사탄 계열에서도요 그래서 수많은 부자, 가난한 자, 작은 자, 큰 자, 자유로운 자나 종들인 모든 사람들이에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신자로 만들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게 666 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듯이 이쪽은 사탄의 이름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오직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겁먹지 마시라고요 사탄이 막 뿔 달린 뭐가 내려와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인간을 찢어 죽이면서 표를 받으라고 이렇게 바코드 찍어주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라는 거는요 인간을 고등 침팬치로 묶어두는 힘이라니까요 뭔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시고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헬조선 하잖아요 헬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려나 하기 전에 이미 무서운 일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욕심꾼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쪽에 경제 쪽에 사상 쪽에 문화 쪽에 곳곳에 정교 쪽에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사이비 교주와 그 악재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미 넘쳐나요 수많은 부활과 기적을 보장하면서 지금 끝없이 착취 당하고 계시면서 또 뭔 일이 있으려나 안 하셔도 이미 여러분은 숱하게 착취 당하고 계세요 좀 센 놈 나와 가지고 한 번씩 크게 떠먹고 좀 작은 놈 나와서 영양껏 떠먹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착취 당하는 게 아주 습이 되신 분은 이쪽 가서 착취 당하고 저쪽 가서 또 새 마음 먹고 또 착취 당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착취 당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왜 무섭냐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다니시면서 본인이 하느님 자녀가 됐다고 하느님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짐승의 표를 제대로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사이비 교주와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큰 짐승과 작은 짐승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정치는 다를 것 같으세요?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 정치도 결국은 종교 노름입니다 거기도 교주가 있고 바들이 넘쳐나요 제가 왜 바 현상에 대해서 치를 떠냐면 그곳에 또 다른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의 노름이 시작돼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리부적으로 국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념 하느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다 잘못된 신념 그리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 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게 사이비 교가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신자가 되면요 왜 바람난 여성에 비유한 자세 사이비 신자가 되면 사이비 신자가 바람난 여성에 왜 이스라엘에서 비유했느냐 비유가 절묘한 게 있어요 일단 내가 내 올바른 짝이 아닌 잘못된 짝을 만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새끼들 줄 돈까지 다 끌어다 거기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타락이 이어져요 정신적 타락과 물질적 타락이 함께 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착취 당하는 거죠 이 사이비 신자들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에서 계속 경고해 온 하나님을 안 모시고 다른 신을 모시는 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 보면 정신적으로 넘어가고 물질적으로 국민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왕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다른 나라, 다른 정교 단체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이런 형상들을 지적해요 하늘이, 요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따로 시간을 더 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이유가 남의 얘기로 알지 마시고 앞으로 올리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더 세게 올 거다는 건 말이 돼도 없던 일이 온 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들도 계속 일곱 명의 왕이 있다 벌써부터 대를 이어서 인류는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왕은 여덟 번째다 그러면 앞에 일곱 명한테 착취당한 건 이건 뭐 괜찮습니까? 아, 아니구나 아직 안 왔구나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교회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비 교주 하나 위하한 거고 그 교주 빠는 바들이 압제비가 돼 가지고 이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혹세무민하는 곳이었어요 내가 거기 들어갔어요 짐승의 표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지배하니까 여러분이 물건 하나 제대로 여러분 정신으로 사고 팔 수가 없죠 그게 나온 게 물건 하나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 여러분 모든 생활을 그 사이비 교주가 지배하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도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되는데 이 양심 진짜 양심을 지키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저항해야 되는데 그런 소소한 단체 하나라도 못 이겨내 가지고 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순교한 자들이 이제 14만 4천을 채울 거라는 건요 그런 데서 과감하게 빠져나오고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하느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종교가 진짜 천국 가는 종교야 우리 교주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믿고 있는 그 단체에서 사실상 목숨을 걸고 한 거 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 단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그 단체가 천국 가는 단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전 성경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히잖아요 너 안 믿으면 죽여 해도 안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14만 4천 나올 거다 이 얘기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이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금 나라가 우리들한테 종교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죠 하지만 종교 정치 경제 모든 삶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를 착취하려고 덤비는 소시오패스의 이 검은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요 너 양심만 어기면 양심만 어기면 너를 천국에 보내줄게 하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렇죠 경제인들 너 입 닦고 내 말만 잘 듣고 비양심적인 일 잘 좀 해주면 너의 가족까지 행복을 보장해 줄게 거기 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대기업 직원도 짐승의 표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국민들 정치인들의 빠가 돼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 정치인 잘되게 하겠다고 덤비는 그런 추종자들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우리 교주님만이 최고다 거기 또 표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실감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등에 좀 소름돋게 혹시 나도 하면 꽤 맞을 겁니다 제 강의 들으시다가 설마 나도 아마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어느 단체도 가입 안 했어 그래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에 속아서 수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의 근거로 삼고 그쪽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알아서 그들의 가르침에 내 삶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미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들의 허락에 의해서 물건 사고 팔고 살아가고 인간관계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 다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지금 욕심꾼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성령의 의거에서 황금률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탄의 영에 지배받으면서 왜곡된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단단히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늘 하시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니네들 기적 부리고 신통 부려봤자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 얘기를 지금 극적으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짐승 등장하고 머리 뿔 날린 사탄도 떠오르고 이러면 뿔이 열 개 달렸다고 그러고 머리가 일곱 개라고 그러면 재미있죠? 영화 한 편 재밌게 보시면서 여러분 도리도 배우셔야 돼요 영화 한 편 보듯이 보시면서 진리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과 함께 보고 나면 죄 안 지어야지 하는 마음 드시죠? 이 얘기 듣고 나시면 결국 들어야 될 마음은 성령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성령 깨어서 성령 안에서 선악을 따지면서 성령 안에서 양심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이게 다입니다 별 다를 걸 지금 이걸로 여러분 또 겁을 줘 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또 이걸 가지고 또 큰 짐승 작은 짐승들이 이 성경에 이 구절을 들고 와서 또 여러분을 현혹시킨다니까요 봐라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이 온다 니네 큰일 났다 우리 교주님만 따라야 된다 우리 교주님 부활하시는 거 봤지 신통 부리는 거 봤지 따라와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또 유혹해서 천국 가야 돼 앞으로 큰일 나 이제 큰 짐승 작은 짐승 내려오고 표 받으면 너희 표 찍히면 이제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교주님 밑으로 들어와야 살아 이런 식으로 또 팔아 먹을 겁니다 소시오패스는 돈만 되고 이득만 되면 가족도 팔아 먹을 사람들 뭐든지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구절도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다시 또 악마의 도구로 쓰입니다 이런 것까지 아시고 이 구절 읽으셔야 돼요 느낌 좀 오세요 제가 최대한 실감나게 해보려고 했는데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